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 혁신에 발맞춰 대한민국 육군이 도약적 변혁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지향적 분사력을 갖춘 첨단과학기술군. 한계를 넘어선 쇼일류 스마트 육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보 환경과 시대 변화에 발맞춰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이 시급한 때. 대한민국 육군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투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장의 판도를 일거에 뒤바꾸며 최적의 탐지, 결심, 타격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강군.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도약적 변혁을 위한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도약적 변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방종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 사업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이 주최하는 전군 최대 규모의 축제이죠. 바로 제17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아서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육군의 모습을 올해도 특별 전시회로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지상군 페스티벌 주요 컨셉은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것이 9월 30일부터 육군주간입니다. 또 내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계룡시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준비 차원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게 될 워리어 플랫폼이라든가 드론 전투체계, 또 아미타이거 4.0 이런 것들이 전시 및 소개가 될 예정이고 특히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전쟁 시나리오의 기초에 의해서 행동시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이와 관련된 전시도 계획되어 있어서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권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좀 남다르고 또 미래를 도전하는 육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상군 페스티블이 교수님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두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2002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7회를 맞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블이 특히 올해는 부장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육군의 발전상, 특히 미래 발전상을 하늘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상군 페스티블이 통해서 본 육군의 모습, 특히 현재와 미래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한 그동안 육군의 노력이 아마 결실을 맺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육군에서 지휘부가 변혁의 의지, 노력을 엄청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참모장 앉아계신데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총장님 또 이하 참모장님 또 참모 모든 분들이 함께 1심 단계를 해서 이런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피부를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삼성 장군 이상, 사성 장군에서 모든 지휘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일체화하고 변혁을 다짐하고 또 구체적인 아젠다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에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사병들과 또 장군들과의 대화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육군의 가치라는 것을 80년대부터 이어왔던 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충성, 용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바꿨습니다. 이번에. 아마 1년을 고심해서 바꾼 걸로 아는데 위국 권신이라든지 또 책임, 완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호 존중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총장, 서국 총장님의 3대 지휘 지침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강한 육군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자랑스러운 육군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하는 육군이라는 것을 표방하여 가치로 지침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런 국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벌이 바로 그런 육군의 실체 또 그런 모습을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이 호응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야말로 내국민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그리고 소통하는 육군의 모습도 하늘에 볼 수 있고 그것이 육군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육군이 현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무기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무기까지도 우리가 드론봇이라든가 아미타이거, 그 다음에 워리어 플랫폼과 같은 이런 무기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우리 육군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육군이 상당히 이런 과학기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군이 앞으로 나갈 바를 과학기술과의 적극적인 융합으로 잡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육군 발전상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늘에 볼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도 살짝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살짝산화 혁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 전장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군은 어떠한 자세로 이런 도전과제를 또 맞이해야 되고 또 진척해 나가야 될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군사발전이 정밀 타격무기, 정밀 유도무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큰 함정이라든가 큰 대형 비행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무기 체계를 좀 더 소형화하고 지능화하고 그 소형화된, 지능화된 무기들을 아주 많은 수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대형 플랫폼 위주의 공군, 해군이 전쟁에서 중요하게 강주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지능화된 병사와 지능화된 드론벗들이 같이 합동전투를 할 수 있는 육군의 중요성들이 다시 부각되는 새로운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네, 워낙 우리 단장님께서 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고가 많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차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보편타당한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가치라고 하면 4차 산업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특정 수요자의 최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육군의 도전 과제는 이거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또 방어를 주로 하는 부대도 있고 공격을 주로 하는 부대도 있고 이 다양한 주요 요소들이 다 수요자들이 최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은 출발점이 섰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전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미래에 대한 부분이 항상 기술력으로만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 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항하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진흥화한 병사들을 또 가지고 이런 새로운 도전에 또 과거와 같은 도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혀 앞으로 우리가 좋은 길로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전 과제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두 분 전문가들께서 미래 육군이 접하게 되는 도전 과제를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육군이 도약적 변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어떤 축제 장소를 통해서 미래의 육군의 전투 체계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육군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 게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력, 군사력을 건설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네. 도약적 변혁, 육군의 도약적 변혁은 출발은 바로 진정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위기감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요.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병력의 감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수 감소, 또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숙련도의 저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체중의 한 80kg 내지 90kg 되는 사람이 체중의 한 40%를 뺀다고 가정하면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육군은 사실은 병력의 40%를 감축하는 겁니다. 우리 홍규덕 교수님께서 개혁실장을 하셨지만 처음에 국방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육군이 54만이었습니다. 지금이 약 44만 정도 수준이고요. 최종적으로 22년도가 되면 35만으로 줄어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육군의 40%가 줄어드는 겁니다. 병력수가. 그리고 매년에 매년 2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2개 사당 규모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의 과정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공군과 육군의 차이점을 조금 인식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국방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2000년대 초반에 해공군은 이미 현대화를 완성한 상태에서 첨단화로 진화가 됐고 육군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현대화를 한 50%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화와 첨단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군의 위기를 결국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은 육군의 도약적 변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결국은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국방개혁을 통한 대규무부대 개편이 새로운 정예화된 또 첨단화된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방금 설명해 주셨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화두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진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일 육군이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 중점 분야를 설정했는데 첨단과학기술군 이게 중심이 되겠죠 물론. 그리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보고 또 가치 중심의 전사공동체 복지와 문화 측면에서 매력이 넘치는 육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현 중점을 설정해서 아주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추진한 결과를 총평을 하면 강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육군이 이런 변역을 위한 기반을 다지면서 이것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런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까 삼성장군 회의도 말씀하셨고 또 강 박사님께서 참가하시는 과학기술위원회 또 여러 가지 이제 육군본부 내에서의 미래혁신센터 또 인공지능연구센터, 드론본연구센터 이런 조직들이 결국은 지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화됐다 이런 증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한계를 넘어선 우리가 초일 유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육군의 비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기찬부장님 말씀 듣고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출발점을 잘 잡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기의식 속에서 앞으로 육군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선정하신 것 같고요. 또 그걸 토대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만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혁이라는 게 기술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기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대구조가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군의 경우 부대구조 개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기술에 맞게 부대구조 개편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작전운영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 훈련, 교육, 과학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태동이 돼서 같이 연동이 돼서 이게 진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또 많은 재정부서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마이크 그리핀, R&D 담당 차관이 18년 10월에 미국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10대 신기술을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이퍼소닉 기술서부터 다이렉트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끝내고 미국 전문가들 간에 위원회 간에 토의에서 결정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이끌고 갈 전략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육군이 출발을 잘했지만 기술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전략 이런 부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저는 아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지난 2년간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육군의 브랜드 과제 중에 워리어 플랫폼 또 드럼버 전투 체계 아미타이거 4.0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리어 플랫폼 많은 소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념과 추진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보면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워리어라는 게 결국은 각계의 병사를 의미하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각계 병사가 가지고 있는 피복, 장구류,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국방개혁의 병력 감소를 말씀드렸다시피 40%가 감소되면 결국은 각계 병사의 능력이 2배 정도 올라가야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계 병사의 능력을 결국은 한 2, 3배 정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피복이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투복, 전투화 이런 것들이고 장구류는 방탄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비류는 소총과 조준경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는 이것을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개방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공감이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병사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는 징병제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병사의 생명과 안전이 결국 국민들의 전쟁 수행 의지와 안보의 신과 다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병력 감축에 따라서 전투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데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이 워리어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예산이 약 112억 원이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조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확대경 이런 여러 가지 사격술 향상에 필요한 장구류를 중심으로 먼저 올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전력화가 됩니다. 내년에만 하더라도 한 470억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방부 차원에서 한 300여억 원을 준비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왜 더 해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4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단에만 하더라도 원래는 한 20% 정도만 병력들이 이 워리어 플랫폼을 구비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이 50% 해야 된다, 70%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23년까지 한 1천억 원 정도가 계획돼 있었는데 4천억까지 지금 중기기간에 확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한 2년 전에 우리가 워리어 플랫폼을 처음 제시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조금은 생소하고 공감대가 좀 부족했다면 이제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고 병사들한테 실제로 직업이 됨으로써 가시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을 지나서 체감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인데요. 저희 국방TV 프로그램 여성 작가가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하고 사격을 했는데 장거리는 물론이고요. 야간 사격까지 백발 백증 명중리를 보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여성이 이 정도면 장병들에게 적용됐을 때 효과가 더욱 국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또 시범 적용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네,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시범 적용 부대는 이제 부대 유형별로 했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 그 다음에 특전사 부대, 일반 보형 부대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적용을 해봤고요. 지금 워리어 플랫폼의 핵심이 결국은 사격술의 어떤 명중률의 향상.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술은 약 거리별로 100m, 200m, 250m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거리별로 100m의 경우는 약 5%, 200m의 경우는 약 10%, 250m의 경우는 약 15%의 명중률 향상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일드 장비를 활용해서 KCTC 훈련장에 가서 부대별로 이렇게 쌍방 훈련을 합니다. 쌍방 훈련을 해서 그 과정에서 데이터로 분석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적을 효율적으로 경매를 하느냐 이 부분을 데이터로 내보면 그것을 착용하기 전에 착용하지 않은 부대는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였다면 착용한 부대는 약 24% 정도, 4배 정도였고요. 아생존율은 한 85%에서 한 99%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한 14%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요지는 이런 어떤 대부분의 이 장비는 상용 장비입니다. 국내 이제 일부 방산업체나 또 기업들에서도 상당 부분 기술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국방산업의 발전, 국가경제의 발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5대 게임 체인저 중에 두 번째 드론봇 전투체계 또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드론봇 전투체계와 관련해서 육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드론의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각 제대별로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드론봇 연구센터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드론봇 교육센터. 실제로 부대도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전투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리 강 박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군에서 드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결국은 무기체계로 방위력 개선비를 활용해서 무기체계로 개발하는 트랙이 있고요. 상용장비를 활용해서 전력운영비로 능력을 확대시키는 이런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로 개발하는 분야는 지금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미 군단급에서는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대급에서도 운용하고 있고 사단급에서도 지금 전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결국은 군단, 사단, 대대급은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군단급은 사실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단급은 신형 능력이 확대된 드론으로 교체가 될 거고요. 사단급은 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최첨단 드론이 개발돼서 전력화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방계 2.0과 연계해서 기계화 사단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드론도 지금 장기 소유로 결정해서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는 주로 공격형 드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는 주로 주요 시설을 경계를 하는 거라든가 또는 물자를 수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상용 드론을 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자 다른 분들이 혹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공격이나 주파수 문제 때문에 과연 드론이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공격과 주파수는 결국은 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는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공격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잘 아시지만 드론을 이용한 드론 택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도 공격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데이터 링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발전과 공격과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지 어느 한 곳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드론을 개발하겠다. 이러면 4차 산업 시대에 뒤처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훨씬 더 빨리 이런 드론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드론을 활용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 전쟁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균형 무인기 상용화도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균형 무인기의 최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점 소개해 주시고요. 또 이런 균형 무인기의 시장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래도 무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예전에 러시아, 소련을, 구소련이죠. 구소련을 유투기를 가지고 정찰을 하다가 그게 이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해서 조종사가 소련의 억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아주 많은 뭐랄까, 자기네가 잡아놓은 고급 스파이랑 교환을 하는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 부분들을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와서는 이렇게 사람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인기에는 이제 상당히 아주 다양한 센서들도 붙일 수가 있고 아주 다양한 무기 체계도 붙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유인 군용기보다는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싸게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군용 무인기, 군용 드론들은 처음에는 이제 훈련용, 대공 훈련하기 위한 타겟 드론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에서 미군이 이제 정찰용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프레데터라든가 아니면 리퍼 이런 무인기들이 이런 정찰이라든가 감시뿐만 아니라 어떤 정밀한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용이라든가 정찰 감시용 무인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다양한 이제 무인기들이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전자전기라기보다는 적의 레이더라든가 통신시설을 전파를 감지를 해서 그거를 감지를 해서 우리 군에게 알려줄 수가 있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무인기는 그런 적의 레이더 기지를 폭탄을 들고서 가서 이렇게 직접 자폭하는 자폭형 드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찬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사실 군에서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그 앰뷸런스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장에서 이제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이 병사를 어떻게 수송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군에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앰뷸런스 드론 드론 택시 같은 거를 이제 군용으로 개조를 해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전장 우리 고립된 군이 고립이 되어 있는 군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필수 생존할 수 있는 물자들을 또 날라줄 수 있고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용 무인기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전문가 하시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이제 다양해지는 드론의 성능 또 역할을 잘 활용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 얼마 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사우디 석유 최대 시설이 드론 10개로 사실은 공격을 받으면서 손상이 되는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대응 방안도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사우디 드론 공격은 제가 몇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아주 특이한 점들 상당히 놀라운 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에요? 먼저 이제 그 상당히 조기 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사실 사우디도 이게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갑작스럽게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밀한 타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공격에 일어난 다음 날의 위성사진들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유시설 중에 이렇게 도면 구조들이 있습니다. 도면 구조들을 폭격을 했는데 그 폭격당한 위치가 4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아주 크루즈 미사일 같은 이런 아주 고가의 무기만 가능했었던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거를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예멘의 후티반군과 같이 우리가 이제 아주 최첨단의 군이 아닌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기찬부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게 저는 볼 때는 이게 아마 세계 최초로 벌어진 군집 드론에 의한 공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든 17대든 지금 이제 하나의 대형 크루즈 미사일을 쏘면 사실은 이제 전쟁의 위기감도 높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기에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대형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군집 드론을 수십 대를 이용을 함으로써 이게 탐지도 어렵고 두 번째는 군집 드론이 가진 거는 뭐 20대가 왔을 때 한 10대를 우리가 격출을 시킨다고 해도 10대는 살아서 와가지고 공격을 끝낸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존의 대형 무기 체계보다 그 좀 더 효구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드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상당히 낮게 그 다음에 소형이면서 저속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 이런 무기들을 막을 때는 탐지, 식별, 그 다음에 제압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탐지는 정말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행체가 날라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광화 카메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이제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엔진 연소가 되면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잡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잘 안 걸립니다. 또 속도도 낮아서 사실 이게 그 우리 레이더들이 그 속도가 낮은 물체는 일부러 안 잡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새때 이런 부분들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반공체계를 역으로 좀 공격을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드론 같은 부분들은 지상에 있는 조종사하고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하는 걸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격 같은 걸 보면 아예 지상하고 통신을 끊고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GPS라는 그 위성항법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전파로 얘를 알아낼 방법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반공체계라는 게 좀 허점이랄까 약한 부분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연구가 되는 게 우리가 디렉티드 에너지 웹퀸이라고 해서 직사 에너지 무기 레이저라든가 RF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잡는 이렇게 사격을 해서 바로 이게 눈에 보이면 바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단가라든가 에너지가 한 번에 쏠 수 있는 에너지 양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기 방어와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기술 향상이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방어체계 또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요. 지난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론보 전투단 창설됐잖아요. 임무와 역할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병을 우리의 모집을 한다고 들었는데 했는지도 좀 알고 싶고 또 그런 모집병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활용 면에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드론보 전투단의 창설은 정말 의미 있는 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아까 전략을 우리가 저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스몰 베팅 스케일 업 전략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군에 적용했던 것이 바로 드론보 전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드론보 전투단은 필요한 충분한 드론이라든가 무기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소수의 무기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드론보 전투단이 지금 지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몰 베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용 드론을 활용해서 전투실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투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전투실험은 드론을 운용하는 분야가 있고 아까 또 강 박사님께서 네트워크를 강조하셨는데 결국은 드론을 운용하는 분야와 네트워킹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드론을 전투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유형별로도 보병부대, 기계화부대, 해안경계부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전투실험을 계속하면서 거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한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비공식 통계지만은 정부 공식 기관 중에 드론을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이 육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육군은 그런 드론 전투단을 통해서 끊임없는 스몰 베팅과 전투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이 결국은 향후의 토약적 변역의 바탕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병, 드론부사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론병은 작년에 18년도에 처음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지금 두 차례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론부사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처음 모집할 때부터 장기로, 장기복무로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드론병보다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28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군에 복무를 하게 되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드론보 전투단, 또 드론 연구센터, 드론 교육센터 이런 데 복무를 하면서 어떤 국가 발전, 또 군 발전에도 기여하고 개인의 어떤 복무 성취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스라엘 무인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2015년부터 협약을 맺고 군용 드론 공동 개발에 나서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 무인기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체 기술력 개발 등 군용 무인기 전략 강화를 위해서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이 지금 무인기를 개발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란이 지금 미국이 이란에서 RQ-170을 운영하다가 GPS 공격, 재민 공격을 받고서 이게 납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이 미국 기술들을 역설계해서 빠르게 무인기 기술들을 빌드업을 해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란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용으로 개발을 하되 핵심 부품들은 다 민수 제품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커머셜 오프 더 셀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민간 제품에 있는 핵심 부품들을 그냥 정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물론 군용에 비해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모자랍니다. 하지만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싼 값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보면 그런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시아파 동맹국들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고 아주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능도 지금 보면 정밀 타격 능력에서 군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 우리는 이제 예전에 대형 군무기 만들듯이 무인기를 처음에 주어진 ROC 요구도대로 모든 것을 만족을 시켜야 그것을 전력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군용 무인기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이렇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제품들을 빨리 전력화해서 단 몇 대라도 소량이라도 빨리 육군에게 지급을 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교리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다시 ROC를 만들어서 개발해 나가는 이런 좀 진화적인 개발들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듣고 계시가 아마 꼭 많은 다양한 방법을 좀 도입해 주시면 하고요.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육군의 도약적 변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 아미타이가 4.0.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또 한 번 개념과 추진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미타이가 4.0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육군이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보병부대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홍 교수님께서 국방개혁 실장을 하실 때 아마 보병부대 기동화라는 용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보병부대를 도보 기동력에 의존하기에는 시대적 변화가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수송을 또는 기동을 능력을 갖춰주자는 게 보병부대 기동화였습니다. 그게 2006년도 국방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나온 개념이라면 아미타이가 4.0은 거기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지능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미해서 결합해서 부대 단위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바로 아미타이가 4.0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006년도 국방개혁을 시작할 때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사단이라고 해서 4사단을 디지털 사단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했다면 육군이 국방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장갑차의 여당급이야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모든 분대 단위의 플랫폼의 위치추적 장치를 다 달은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고요. 프랑스도 이제 스콜피온 체계라고 해서 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캐몰 체계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모든 국가들이 인공지능을 가미한 이런 추세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세제계적인 추세와 현재 우리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뒤너전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육군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스몰 베팅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는 전투실험을 할 겁니다. 전투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3년도와 25년쯤에는 시험 적용을 할 겁니다. 대대급에.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당급, 사당급 확대 적용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간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원래 전투실험은 당연히 올 9월 말부터 11월까지 KCTC 훈련장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찰관만 약 170여 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부대에 바로 전투실험을 병행하는 겁니다. 시험 적응을 하기 위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되는데 차륜형 장갑차에다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두 개 대대분을 이번에 소요를 결정했습니다. 해변계도 저희도 따라 하겠다고 해서 해변계도 일교수 대대분이 같이 소요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3 내지 4년 후에 어떤 시험 적용을 위한 토대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올해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차례로 이렇게 단계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국방경 2.0에 의해서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군으로 또 효율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고 특히 육군은 병력 감추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부장님 부대 개편하고 아미타이가 4.0 이게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 부각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대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길동 교수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부대를 탈바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군도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에 펜토믹 사단을 처음에 50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기간에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로도 사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사단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거의 한 10년 정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부대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국방개혁도 지금 2025년경에 완료가 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부대 구조도. 사실 준비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미타이거 4.0은 국방개혁 2.0 부대 개편에 완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국방개혁 부대 개편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미타이거 4.0은 전투 실현과 시험 적용을 완료한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대 기간 사이에 전투 실현과 시험 적용을 한 교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국방개혁 2.0 부대 구조 개편을 계획대로 하면서 부분적인 보완을 해서 완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을 제가 완전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방개혁 2.0 부대 개편의 넥스트 버전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의 부대 구조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 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30년대 이후에 과연 대민국의 육군의 부대 구조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사전에 축적이 되고 실험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미타이거 4.0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개혁 2.0 부대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시에 2030년대 이후에 우리의 육군의 모습을 부대 구조의 모습을 준비하는 육군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군의 도약적 변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기반 체제인데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워리어 플랫폼 드론 전투 체계 또 아미타이거 4.0 구현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네트워크로 아미타이거 4.0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트워킹 분야에서 해공군과 육군의 차이점을 먼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공군은 사실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트워킹과 전장과시아 청구에서. 왜냐하면 플랫폼이 불과 수백 개 많아봐야 1, 2천 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육군은 분대 단위의 플랫폼 대대만 해도 1,500개가 넘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개개인이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다 합치면 인원 장비 합치는 한 50만 개 정도의 플랫폼에 일단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장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군은 여러 가지 산악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킹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공군은 바다와 공중이 그런 네트워킹 차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육군이 네트워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의 네트워킹 수준은 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군에 비해서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저희들이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논의한 워리어 플랫폼 드론 전투 체계와 미타격 4.0을 완전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한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전투 실험과 시험 적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성 중심의 다양한 계층의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다 지상에서의 네트워킹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군들이나 세계 선진국도는 다 인공위성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을 가면서 동시에 저희가 논의했던 드론의 네트워킹 수단이 되는 거죠. 공중중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신중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다계층의 위성 중심의 통신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대별 체계별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군이 항상 TICN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전략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Y브로라서 너무 이게 노후된 기술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Y브로 기술이 LTE 기술이 표준화가 되면서 사실은 제외된 기술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정한 어떤 전장운용 환경을 고려한 시험평가에 통과했고 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지금 유우실험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LTE급으로 성능개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바로 그런 것들이 성능개량을 통해서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통신망 네트워킹 분야는 지금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월요 플랫폼, 드론 전투체계, 아미타이가 4.0 같이 가면서 이것이 2020년대 중반 또는 후반에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군의 도약적 변화, 계획, 또 추진 성과와 계획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방경 2.0 구현과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갈 길, 그리고 국가 방위 중심군인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제가 육군에 계신 많은 간부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보 체계, 워리어 플랫폼, 아미타이거 4.0 이런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육군의 간부님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찬부장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제가 오늘 사실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발전시켜 나가면 상당히 앞으로 좋은 선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육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과의 융합과 같은 비전들을 조금 민간과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체계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보면 전 세계의 기술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들은 많이 미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세우면 그 부분들을 민간에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이런 단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군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상당히 훌륭하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육군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학계라든가 연구계, 그다음에 산업계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이런 비전들이 공유가 돼서 또 로드맵 형태나 이런 부분들로 나와서 공유가 된다고 하면 아마 육군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훨씬 더 가속화돼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적인 면, 기술적인 면,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민간과의 융합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강원구 산업단장님께서,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계, 또 경제계, 또 시민사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공감하고요. 제가 한 가지 그런 자원에서 말씀을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제임스 콜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책이 빌 투 라스트, 우리가 대개 기업들이 50년을 넘지 못한답니다. 초기에 한 4, 5년 안에 다 무너지고 그런데 50년을 넘게 롱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뭐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고객들이나 모든 국민들이나 국제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의 비전이 이런 핵심 가치로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 또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라든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고 또 이분이 또 한 책을 썼는데 굿 투 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굿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레이스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군이 지금 비전을 잘 살려서 저는 대한민국 육군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중심군으로서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도처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진군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워리어 플랫폼 그리고 드럼버 전체 체계 아미다이가 4.0 이게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우리도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런 조언이 좀 잘 접목이 됐으면 합니다. 부장님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계획도 많고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자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 드론 전투 체계 또 아미다이가 4.0 이것만 하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저희들 4가지 분야는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브랜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반을 이루는 많은 분야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무기체계를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국방계열을 해나가면서 또 예비전력 정의화라든가 또 후방지역, 지역방위사단의 어떤 전력 보강 이런 것들도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을 형성하는 노력들이 병행되면서 병행되어야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브랜드 과제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제 군사혁신,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삼성장군 회의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서욱 총장님을 비롯해서 육군의 군 수뇌부는 현재 변혁적 리더십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민관과의 어떤 공유 문제 정보와 어떤 계획의 공유 문제 또 핵심 가치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미를 해서 믿어주시면 육군의 기대에 부응해서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약적 변화를 지금 육군이 준비하고 미래 발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또 다져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또 기연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수님 주로 박사님 전문가 하시고 교수님 또 많은 또 이렇게 국방개혁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부장님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육군 비전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감 형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 육군 도약적 변형을 통해 국방개혁 2.0을 선도하고 미래 전장을 지도하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완성되기를 기원해 보면서요.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